휴 매킨타이어 린튼, 한국명 인휴 선교사의 추도예배가 로이스 기독재활원에서 드려졌습니다. 순천 성광교회 권익 목사는 고 인휴 선교사의 영혼구원을 향한 숭고한 신앙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며, 그의 헌신을 돌아보고 우리 또한 그 귀한 선교사명을 이어가자고 전했습니다. 고 인휴 선교사는 호남 지역 선교 역사 초기 200여 곳 이상의 교회 개척과 섬마을 순회사역 등을 감당하다 1984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.